아는 기자 아자 대통령실 출입하는 조영민 기자 나왔습니다 사실 볼성산화한 모습이에요 저출산 위원회 위원장이 대통령이고 부위원장이 나경원 전 의원인데 위원장 쪽에서 부위원장을 계속 비판하는 모양새거든요 뭐가 핵심입니까? 본질을 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발표하지 말라고 한 정책을 자기 정치하느라 다시 말해서 당권주자 행보하느라 밀어붙였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도 나 부위원장이 직을 유지한 채 당권을 노리고 행동하는 건 공직자의 자세에 맞지 않다는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말은 당권에 도전을 하려면 부위원장직은 내려나라 이거군요 맞습니다 지난 5일 나경원 부위원장의 발언 이후 계속해서 부딪히고 있습니다 나 부위원장이 대출금 원금 탕감 추진 정책을 말하자 다음날 안상훈 대통령 사회수석이 개인 의견일 뿐 정부 기조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공개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나 부위원장이 발표하기 전에 아이 낳는다고 대출금 탕감해 주는 건 도덕적 해의가 있을 수 있고 재정 부담도 너무 크니까 발표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강행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충돌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끝나지 않고 대통령실은 계속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런 거예요? 대통령실이 이례적으로 공개 우려를 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나 부위원장이 의견을 굽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실은 개인 의견이라는 말로 논란을 일단락 지으려고 했는데 나 부위원장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위원회 차원에서 검토한 걸 개인 의견으로 치부한 건 너무하다 이런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회의 한 번 열린 적 없는데 무슨 위원회 의견이냐며 대통령실이 다시 반박한 뒤에 나 부위원장이 사태를 좀 수습하려는 듯 SNS에 글을 올렸는데 여운을 남겼습니다 돈 없이 해결되는 저출산 극복은 없다 이렇게 말이죠 대통령실 관계자는 실수가 반복되면 의도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이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 번에 좀 알 수 있는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나 경원 부위원장이 그동안 친윤 후보로 분류가 되어왔거든요 대통령도 신뢰가 있으니까 부위원장을 시켰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서울대 법대 동문이고요 또 나 부위원장 남편인 김재호 판사와 윤 대통령의 친분도 오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수위 때부터 나 부위원장에게 맡길 여러 자리를 검토한 것도 사실입니다 신뢰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 사태에 뭐가 가장 문제냐는 질문에 대통령실 참모가 말한 단어 역시 신뢰였습니다 국가의 주요 정책인 인구대책에 대한 대통령 관심이 상당했고 또 이 일을 나 부위원장에게 맡길 때 신뢰가 컸다는 겁니다 위원장인 대통령도 못 들어본 정책을 반복해서 말한다면 신뢰의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게 대통령실 반응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나 부위원장은 두문 문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뭘 고민하고 있는 겁니까? 당심 100%로 치러지는 이번 전당대회인데 현재 당 지지층 여론조사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게 최근 나온 여론조사인데요 보시면 안철수, 김기현 의원 다른 후보로 거론되는 분들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이걸 포기하는 게 쉽지 않겠죠 하지만 출마하려면 저출산위 부위원장직은 내려놓을 수밖에 없게 된 만큼 윤 대통령과 각을 세우면서까지 출마할 것이냐 이게 고민일 겁니다 현재로선 출마 쪽에 마음이 좀 기운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나 부위원장이 무슨 대통령의 의중을 직접 확인하고 싶어한다 이런 보도도 나오던데 대통령실 뜻은 뭐예요? 전당대회에 나 부위원장은 나오지 말라 이런 겁니까? 공식적으로 전당대회 그러니까 당의 일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게 대통령실의 공식 기조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나 부위원장이 대통령실과 이렇게 대립한 뒤 당권 도전을 선언했을 때 과연 지금의 지지율이 유지되겠느냐는 회의적 반응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쯤에 쓰면 나 부위원장이 당권 도전을 택하든 아니면 부위원장을 택하든 하나를 빨리 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조영민 기자였습니다